안녕하십니까 1위 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하고 족대 낚시를 하러 왔습니다 여기 보면은 근사한 바위가 있고요 여기 뒤로는 하청이 흐르고 있습니다 여기 근처에서 제가 한번 물고기를 잡아서 어떤 물고기들이 살고 있나 여러분들하고 한번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바로 가볼게요 와 대박 대박 야 갈견입니다 갈견이 와 갈견이 물장군도 두마리고요 물장군이다 물장군 이거 물장군 맞네 물장군이죠 야 물장군 엄청 많아요 야 요새 물장군 보기가 힘들다 그러는데 여기 엄청 많네요 어 이거는 저거 같다 그 잠자리 유충 아 잠자리 유충 같습니다 잠자리 유충 하하 갈견입니다 갈견이 야 바로 황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갈견이 친구들 자 자 우리 갈견이 친구 조심히 가요 자 갈견이 친구들이었어요 아버님 준비 되셨나요? 됐어요 네 제가 가서 한번 더 몰아보도록 할게요 두가지imana 거기에 있는 거 뒤에 계단해요 공격하는 바로 아입니다 꿩 하하하 쾅입니다 꽝 꽝 동강 공격 공격 합격 컴 합격 하고 동강 동강 엄청나요 엄청나요 엄청나입니다 진짜 엄청나 와 대박이야 와 보여드릴게요 한우쿠 잡았어요 한우쿠 한우쿠 잡았어요 한우쿠 한우쿠 잡았어요 한우쿠 한우쿠 와 대박이야 대박 대박 야 이 녀석들 다 수촛독에 쓰고 있었네 야 이거 봐요 돌고기 봐 여러분들 돌고기가 앓아졌어요 배가 뿡뿡합니다 뿡뿡해 야 이거 보세요 와 대박이다 우리 돌고기 배가 엄청 뿡뿡하고 다 갈련이 종류인 것 같습니다 갈련이 종류인 것 같아요 이런거는 와 진짜 대박입니다 갈련이 있는 갈련이 와 와 알가진 애를 한번더 야 진짜 외워보세요 우리 알가져가지고 배가 뚱뚱합니다 뚱뚱해 와 대박입니다 한번 살려주도록 할게요 우리 돌고기 조심히 가요 자 나머지 친구들도 자 갈련이 친구들 조심히 가요 네 조심히 가요 얘 저쪽으로 오면 안돼요 알았지? 여기 수초에 물고기들이 있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물고기를 몰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준비되셨나요? 네 저랑 물고기를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물고기 몰 때는 여기 수초 쪽을 공략해야 합니다 자 갑니다 화악 어어 미끄러워 자 이렇게 해서 오 오 오 여기 안쪽에 뭐가 껴있는데? 오오 와 들어주세요 들어주세요 오 여러분들과 같이 잡은 물고기 입니다 우와 야 여러분들과 같이 몰아 왔더니 야 물고기가 굉장히 많이 잡혔습니다 아 피라미 갈게니 종류에요 갈게니 종류 아 여러분들하고 같이 몰아 왔어요 아 이게 같이 모으니까 잘 잡힙니다 아 대박이요 한 번 더 우리 갈게니 친구들 자 살리도록 할게요 달거리 친구들 조심히 가요 일로 오지 말아요 우리 저쪽에서 잡을 거니까 일로 오지 마요 여기 보세요 여기 여기 보니까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약간 잘려가지고 이렇게 물에 있는 수물나무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수물나무 형태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물고기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그러면은 가서 몰아보고 오겠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여러분들 2sst 아 으 아 세 firstly 아 세 끼불고기 여러분들 새끼 물고기만 있었습니다 새끼불고기 여기 물장군도 있네요 물장군도 보이고요 여기 갈견이 종류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도 수물나무 근처에 이런 물고기들이 많습니다 제가 팔아주도록 할게요 잘가요 친구들 땅이 딱 박힌 도둑인데 숭가리가 진짜 좋아요 우와 엄청 무거워요 종가리 종가리? 어 종가리 나와 종가리 나와 우와 대박 커요 꺽지가 우와 야 색조 오 이거 보세요 이거 와 꺽지입니다 꺽지 와 대박이요 이야 이거 보세요 오 색깔 참 이쁘지 않습니까 어 이게 하천에서는 어 맥이랑 요런 꺽지들이 최상위 포식자를 어 분류만 하고 있습니다 와 대박입니다 대박 와 색 이쁘다 야 우리 꺽지 친구 꺽지 꺽지 어 살려주도록 할게요 야 조심히 가요 도망간다 도망간다 아 став abroad 발견이 새끼들하고 발견이 새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와 대박 자 여기 갈련이랑 갈련 새끼 친구들이에요 이런 종류가 많은 것 같아요 여기는 여기 있습니다 살려주도록 할게요 자 조심히 가요 오늘 여러분들하고 물고기를 잡아봤는데요 오늘 지렛대를 이용해서 물고기를 잡아보려고 했지만 여기 하천에는 돌멩이가 많이 큰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 큰돌 4개 정도 뒤져봤는데 일단 껍질 하나는 잡혔지만 나머지 3개의 도로에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갈대 지역을 한번 탐사를 해봤는데 이 갈대 지역에서는 갈견이나 물장군 같은 이런 수생곤충도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맑아진 돌고기도 보았습니다 굉장히 많이 여기가 생세계가 그래도 꽤 괜찮게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도 이런 하천에서 제가 탐사를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라 구독하기 꼭 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안녕